AUA는 American Neurological Association, 미국 비유의과 학회예요. 제일 큰 학술 대회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커요.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장 많은 발표자가 있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비유의과 의사들이 모이는 그런 한 자리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정보들과 수많은 교류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요. AUA에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섹슈얼 맨소사이티가 다 모여서 강의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에 어떤 재미있는 내용들을 좀 추려보자면 자기가 경험한 팽창형 인플란트에 가장 어려웠던, 가장 자기가 실수를 크게 했던 케이스를 발표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수술 경험이 적은 의사들이 배우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우리 같은 실수를 안 하게. 이거야말로 정말 메디컬 에듀케이션에 진짜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 진짜 잘 준비했다. 코스 잘 준비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주머니 넣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어디다 넣는가가 항상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미국에는 생기고 있다. 예전에는 그냥 이제 근육 밑에 집어넣는 거를 많이 했었는데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집어넣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집어넣어 놨더라. 그래서 지금은 절개를 하고 집어넣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 그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물주머니의 위치에 대해서 그렇게 블라인드로 넣을 때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특히 제가 진료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국소마취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국소마취로는 물주머니가 정확하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신마취가 되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표를 제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음경으로 절개하고 수술주로 하는데 수술시간의 한 4분의 1 정도가 나중에 봉합하는 데 걸려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거를 기계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클릭을 하면 바로 집어주는 말 그대로 그런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거는 좀 관심이 간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땀 한 땀 꿰매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바로 한 번에 딱 집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음경이 축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 없이 예쁘게 딱 꿰매줄 수 있으니까 항상 손으로 꿰매는 거는 이렇게 축이 돌아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저거는 좀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AOA에서 섹슈얼 메디슨 제가 하는 분야에 대한 초록 발표가 있는 날이 있었어요. 초록 발표가 왜 재밌냐면 그 분야에서 물론 좀 고리타분한 연구들도 있지만 항상 스피어헤드 제일 앞에 있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초록으로 발표돼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록 발표는 최신의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입수하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대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드디어 미국에서도 국소마취에 대한 초록들이 몇 개씩 나와요. 60명에 대해서 국소마취랑 수면마취를 같이 이제 해서 수술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우가가 괜찮았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제가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케이스는 없었냐 힘든 케이스는 없었냐 그랬더니 단 한 케이스도 힘든 케이스가 없었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국소마취는 통증이 없는 수술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환자의 통증이 일부분 남아있어요. 두 번째 수면마취는 완벽하지 않아요. 수면마취가 듣는 사람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0명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없었다. 저는 이거는 다른 의사들이 실수하게 만드는 발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소마취에 수면마취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다들 그걸 시도해봤다가 환자가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면은 변론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국소마취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든 생각이 아 리뷰 아티클을 써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리뷰 아티클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케이스가 아마 국소마취로만 한 게 지금 처음 케이스가 한참 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 경험상 뭐는 가능하지 않았고 뭐는 가능했다. 향후 국소마취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방법이에요. 마취 테크닉에 있어서.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한계가 이렇고 여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그렇더라도 국소마취에 대한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온다는 거 보니까 되게 반가웠어요. 10년간 주구장창 제가 얘기하는 게 국소마취였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번에 경험한 팽창 임플란트 최신 동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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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